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이 특히 많이 사가던 일본의 가리비가 창고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선 가리비 50만 명분을 학교 무상급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호카이도의 한 기초 지자체인 모리마치에선 가리비를 전국 학교 급식에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7일 지역의회에서 필요한 비용을 담은 보정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모리마치는 현지에서 가리비에 중국 수출이 막히자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해 왔습니다. 무상 제공 재원으로는 일본 정부가 풍평 피해 대책으로 마련한 상한 1억 인의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수산회사 냉동고에서 수출하지 못하고 보관된 대량의 가리비를 모리마치에서 매입 공급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NHK는 이 같은 방침에 가리비 약 50만 식분을 도쿄와 오키나와 등 전국 120개 지자체의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호카이도선 가리비는 천장 8m까지를 쌓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일본 정부가 소비 확대에 애쓰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 총리 관저에서 호카이도선 가리비회를 시식하며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